자영동 옥선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스윙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아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날아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98.9%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계속 여러분의 아픈 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꽂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스윙을 고쳐주지 않고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미국 PGA 클래스 A 그리고 그것도 기본이 아니라 그 윗등급인 PGA 클래스 A Certified Professional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스윙에 대한 이 이론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어떤 특정한 목표 지점을 주면 그거를 아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고 전부 디테일한 어떤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려는 노력만 한다는 거죠. 그건 골프 스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히팅의 개념만으로 접근하는 아주 협소한 그리고 비효율적인 스윙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하면 공 무시하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공이 묻어서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스윙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형인 제가 멤버십 3에서 쉐도우 스윙을 설명하고 있는데 막 자세 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피니쉬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우 귀찮아 피니쉬. 그러면 공 치는 것도 기본 피니쉬도 기본으로 따라다니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공이 안 맞으면 백스윙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그걸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공이 안 맞고 골프를 못 치잖아요. 그러면 백스윙만 손대면 스테로이드 계속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슨 시간에는 통증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다음 날 또 안 되지. 그러면 그때는 통증이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럼 또 와서 스테로이드 다른 양 맞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몸이 아픈 거구나. 인정을 하게 되죠.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요. 골프는 어려운 거구나. 골프 안 어려워요. 세곡동 옥 선생은 여러분들의 자연 치유 능력, 기적적인 능력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꺼내기 위해서 피니쉬만 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유! 했는데도 공을 맞춰서 가는 능력, 그리고 앞으로 보내는 능력, 그리고 바디턴과 멋진 피니쉬까지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너무 짧은 시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백스윙 하실 거예요. 피니쉬를 딱 만들어서 이것만 하려고 하십시오. 연습은 그것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스윙 다 찾아 드린다니까요. 각자가 행복할 수 있게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